발칸 2개를 사용합니다! 발칸 2개를! 여성구 4강 첫번째! 자, 준비되셨나요? 자, 실격입니다! 실격! 실격! 실격입니다! 실격! 많은 분들의 시간을 통해 1분 시험 찍은 지금 몇 시간인지 아세요? 지금? 진짜? 네! 나도 알아요! 나도 18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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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! 자! 여성구 4강 첫번째 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! 파트 들어갑니다! 셋! 넵! 넵! 파트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! 할아버지 number! 넵! 오! 여성구 5강! 넵! 간다 간다 그 중에서 탈적이였습니다 아! 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 왼쪽 유가영 선수가 이겼어요. 한쪽만 하고 이게 나 이 세계를 지키네. 수고하셨습니다.